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너무 성급한 임차 계약자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. 사건번호는 2018-214-210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청구고 했고요. 원고는 임차 계약자입니다. 계약자가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못 주겠다. 억울하다라고 상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2016년 3월 25일에 오피스에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래서 4월 22일에 입수하기로 한 달 뒤죠. 2년간 임차 계약금을 2천만 원을 냈습니다. 그런데 특약상황으로 잔금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완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가 피고가 임대인이죠. 임대인이 4월 5일, 4월 6일 날 바닥난방공사가 오피스는 유법하다. 공사가 어렵고 대체 카펫이나 전기패널 공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임차 계약자인 원고가 4월 6일 날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.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? 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답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피고는 4월 8일 날 공사를 의뢰하게 해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마치게 됩니다. 애초에 4월 22일에 입주하게 됐는데 4월 18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끝내버린 거죠. 문제는 이 4월 6일 날 문자를 보내고 확인 문자 보낸 게 계약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. 문제는 결국은 피고의 제안, 임대인이 이제 보냈잖아요. 뭐라고 그랬냐. 패널이나 카펫으로 하면 안 될까요? 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행 거절을 말한 거냐. 그거를 묻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듯이 원고가 말한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? 라고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고가 임대인이 안 해주겠다는 말이냐. 이걸 물어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임대인은 그럴 생각과는 아닌 거죠. 왜냐하면 바닥공사 나중에 했잖아요. 결국은. 그러니까 임대인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한 거냐 아니냐.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겁니다. 피고는 아직, 그러니까 임대인은 아직 이행 지체가 안 됐습니다. 왜냐하면 4월 22일까지만 바닥난방공사를 끝내면 되는 것이지 4월 5일 6일 날은 아직 이행 지체가 안 된 상태예요. 다만 제안을 한 거죠. 제안은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바닥난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는 아니다. 원심은 이거 바닥난방공사 안 하겠다는 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계약 해제하겠다.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계약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의무가 있죠. 첫 번째, 임대인은 바닥난방공사 4월 22일에 끝내야 할 의무가 있고요. 임차인은 4월 22일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의무는 상호,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. 그런데 4월 6일 날 임대인이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. 바닥난방공사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말한 거죠. 그러니까 원고는 임차인은 안 해주겠다는 말이네라고 단칼에 끊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 바닥난방공사 안 해주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취소하겠다. 해제하겠다.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. 그런데 대법원을 보기에는 이거 바닥난방공사 안 하겠다고 말한 거 아니다. 제안을 한 게 불가하다. 따라서 이거는 아직 이행 지체가 안 됐고 따라서 4월 22일이 됐으면 바닥난방공사 이미 다 끝냈다. 그러니까 원고는 즉 임대인은 의무 다 이행했으니까 의무 이행을 안 한 임차인이 문제다. 따라서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끝난 겁니다. 이행기 전에는 이행 지체가 안 되죠.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. 4월 6일의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 해제가 안 되는 거죠. 이행 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 지체가 되려면 이행 거절이 분명해야 된다.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행 거절이 분명하지 않다. 따라서 이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는 너무 성급했다. 적어도 문자를 확인해야 됐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럼 안 하는 거 맞나요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그런데 그거를 안 물어본 상태에서 임대인은 바닥난방공사 다 진행해가지고 4월 18일에 끝내버렸죠.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한 겁니다. 그리고 결국은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. 이 사안은 계약 해제나 이행 거절 이걸 잘 말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